해치떼엄 아 꺼낸다 꺼낸다 하트 하트 네 윙크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러브게임 왔습니다 하트 해주세요 하트나요? 네 윙크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깨물하트라고 아세요? 아 모르세요?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번 부탁드려요 깨물하트 잘한다 하트 귀엽네요 3종 하트 세트를 보셨습니다 김혜철씨가 해주니까 너무 새롭네요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